이곳은 싱글즈 음악 메이트 촬영, 화보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제가 어느새 이렇게 대성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화보까지 찍게 됐는데 왁둥이! 나는 좀 봐! 배를 막 내밀어! 이렇게 착한 우리 만두 소녀가 아까 어떤 포즈 해주셨는데 남편 어린이의 느낌이 확 나왔었어요, 왁둥이 여러분들. 자, 우리 멤버들 한 번 찾으러 가볼게요. 화보 촬영까지 이뤄냈는데 혹시 더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? 하고 싶은 거. 저는 진짜 꼭 등산을 한 번. 아니 이거 진짜. 쓸데없는 소리에서 바로 차단. 혹시 이루고 싶은 게 또 있다면?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조합으로 음원을 안 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음원을 좀 제대로 된 거 있잖아요. 공익 느낌이나 캠페인 이런 거 아니까 진짜. 혹시 2020년에 좀 이루고 싶으신 게 있는지 우리 고막 메이트로. 고막 메이트? 하고 싶은 거. 고막 메이트 전국 투어. 전국 투어? 오 멋있다. 아니 세훈이가 등산을 하고 싶다고. 등산? 네. 그럼 오계도시 투어하면서 거기 등산을 하고 싶어. 오. 저 딸.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아 진짜?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다. 그러니까. 아니. 이 막둥이들인 게 막둥이들이 2020년 고막 메이트랑 같이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거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올린 것 중 하나가 나 화보 촬영이 없다고. 아 진짜? 아 진짜? 항상 내 곁에 있어줘. 나나나. 네. 틀고 싶은 방향으로 틀어주세요. 네. 그렇죠. 너무 재밌다. 참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는 고맙 페이지!